촉촉한 봄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잔뜩 지나는 모습인데요. 지금 내리는 비는 출근길 무렵까지 이어지다가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잠시 멎어들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다시 시작돼서 토요일인 내일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비보다도 바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때아닌 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은 대부분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2, 3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영암 8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도 14도, 고흥은 12도, 여수의 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의 풍랑주의부도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에서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인 내일까지 내리겠지만 일요일까지도 흐린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주말 동안 낮 기온은 오늘보다 5, 6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